아버지 같은 경우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지난해부터 또 주식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사실 대표님께 제가 궁금한 게 노후 대비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 붐, 부동산 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옛날부터 주식 투자를 좀 해오시고 이런 분이면 상관없는데 저도 당황스러운 게 어떤 점이냐면은 이제 이번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노후 장원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언뜻 들어도 아닌데.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인생 단계별로 그 준비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맞춰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주식 투자를 다들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이 오를 이유를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또 떨어질 이유를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통 지금부터 그 회사가 벌, 주당, 순이익을 지금 금리로 나눈 거가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0%에 가까우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무한대로 가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요즘 오르고 있는 주식 같은 게 보면 꿈에 의해서 오르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애플하고 제외한다는 그런 말만 들어도 막 상용같이고 안 됐다든가 하중같이고 이러잖아요. 제가 1975년에서 78년까지 3년 반 사이에요. 건설주가 그때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건설주 지수가 53백 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건설업을 추가시키면 그 이유만으로 상용관을 치고. 그때가 이제 강남을 위주로 해서 8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 건설하고 도시개발 붐이 일던. 그게 아니고 그때는 해외 건설해서 돈을 많이 벌을 때 해외 건설해서. 우리 오일머니 해외 건설해서 현대도 많이 벌었잖아요.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어디야 저기에서 김포공항에서 출장 가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그걸 기자분이 만났다고 기사에 쓰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회사가 주가 오르고. 수주 따로 간다고. 외국에 돈 벌러 가나 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나중에 그중에 절반 정도가 휴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분질로 10분질로 주식 우량 회사들도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1989년 4월에 해외 동경사무소장을 근무하고 돌아오니까 주가지수가 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증권회사에서 주가지수 천시대의 투자 전략 해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저는 해외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가 보는 한국 주식장의 전망. 물론 분홍빛 전망이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2년 이내에 절반 40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걱정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올랐던 게 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요. 1977년부터 90년까지 그때 유명한 세계적인 혼드 이름이 있는데 마젤란 혼드라고 그래가지고 피터 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혼드 매니저가 운영한 혼드였거든요. 13년 동안에 2,700% 올랐어요. 그리고 연평균 29% 올랐거든요. 그게 13년 동안에. 그러면 그거 산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펀드를 산 투자자들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본 거예요. 왜냐. 이게 부음이 되면 와 몰렸다가 조금 떨어지면 아닌가 보다 하고 팔과 갔버리고. 그 기간 내내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7년에서 90년까지 13년 동안을 꼭 쥐고 있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정말 27년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결국 절반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드린다면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프로들이죠. 그 다음에 전업 투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직업에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들. 있는데 저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들 입장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업 투자자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그걸 따라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업 투자자들도 제가 48년 있다 보면 한 3년 동안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요. 몇 년이 지나면 소식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추어 투자가가 20년, 30년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주식시장으로 재미를 본 분들이 많아서 이런 보수적인 의견에 대해서 물론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고 저희 유튜브에 와서 악플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도 똑같은 국제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블에 이렇게 4명이 앉아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전업자가 있고 그리고 순수 아마추어인 내가 있다. 이렇게 4명이서 게임을 하는 시장이라고 봐도 무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내 실력으로는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꼭 인지하고 주식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아마추어 투자자분들도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투자를 하면 요즘 금리가 1%도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지 노후장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투자를 하되 보통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가 예측,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펀드 매니절도 뭐라고 했냐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노력은 하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스크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돈 버는 사람이 생기니까 따라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업적에서 종사해온 사람인데 왜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노후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성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젊을 때는 원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20대에는 본인 자산의 80%까지 주식에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나이가 40, 60, 80이 될수록 100이라고 본다면 리스크가 큰 주식시장에는 20%에서 10% 본인이 가진 돈에 소액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